큐티! 잉글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요일 아침 영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19 The Beauty of Purity 순결의 아름다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8절의 짧지만 강력한 말씀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t not commit adultery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adultery가 간통이라는 뜻이고 commit이라는 동사는 범하다라는 말이죠. 아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개명 중에 제7개명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10개명 중에 한 가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지켜져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t not commit adultery Have you ever had a candy bar that stayed it on the wrapper that it was pure milk chocolate? 먹어본 적이 있나요? 캔디바를 캔디바가 초콜릿 캔디라고 하는데요. 먹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캔디바? That stayed it on the wrapper State은 말하다라는 말이죠. 어디에? On the wrapper 포장지에 적혀진 포장지에서 말하고 있는 캔디바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포장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on the wrapper를 과로로 묶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 wrapper 다음에 있는 that이 wrapper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앞에 stated that that 이하라고 말하다 접속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It was pure milk chocolate 이것은 pure 순수한 밀크 초콜릿 이라고 쓰여진 포장지에 다시 포장지에 이것은 순수한 밀크 초콜릿 이라고 쓰여진 초콜릿 캔디를 드셔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How about a jar of honey? 꿀단지는 어떨까요? Some labels read pure honey no artificial sweeteners 몇 개의 몇몇의 라벨에는 상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순수한 벌꿀 인공 감미료 없음 이라고 쓰여있다구요. 그런데 그것조차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꿀단지를 살 때는 그렇게 상표를 들여다보고 순수한 원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purity of chocolate or honey means there is no foreign substance in it to contaminate it. 주어를 보면 초콜릿이나 벌꿀의 순수함은 means 의미합니다. means 다음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었겠죠. 자, 뭘 의미하죠? there is no foreign substance in it. 그 안에 뭐가 없다? foreign substance 외부 물질이죠. 이거를 쉽게 이물질 이렇게 말하죠. 그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뭐하기 위한? to contaminate it. 그것을 contaminate 하기 위한 contaminate 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to make something less pure or make it poisonous 뭔가를 덜 순수하게 만드는 거죠. 혹은 그것을 독성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poisonous 그래서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는 동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초콜릿이나 꿀의 순수함은 그것을 오염시키기 위한 이물질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therefore it is unadulterated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입니다. 자 지금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함 이라는 표현이 바로 unadultera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 먹기를 원하는 거죠. next truth is when a man and woman marry their love and sexual relationship are to be kept purely between them and unadulterated 진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들의 사랑과 sexual relationship 성관계죠. 사랑과 성관계는 are to be 자 비투용법 이어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kept purely 순수하게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서 그들의 사랑과 성관계는 순수하고 그리고 좀 아까 봤었죠 unadulterated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들의 사랑과 성관계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죠? 결혼한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순수하게 지켜질 때 그 두 사람은 더 깊고 더 가까워 집니다. 여기 grow라는 말을 성장하다 잘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형식을 만드는 동사로서 어떻게 어떻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That's the beauty of purity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A, B, C, D 중에 나머지 셋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해석을 다 하고 나면 답이 나오겠죠. 일단 The beauty of purity 순결의 아름다움이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결혼한 남녀의 순수한 관계 성관계 그런 것이 지켜질 때 그 두 사람은 더 깊고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순결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And that's why God instructs you to not adulterate a relationship with sex outside of marriage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instructs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하도록? to not adulterate adulterate 이 이번에는 동사로 쓰였는데요. 뭐뭇의 석금질을 하다 뭐뭇의 질을 나쁘게 하다 품질을 떨어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죠. not adulterate a relationship with sex outside of marriage 일단은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죠. sex outside love marriage 가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로 그 관계의 질을 나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that's why 할 때 that이 이유가 되는데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이죠. 순결의 아름다움 그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인과관계가 이어지나요? 그 결혼 관계에서의 아름다운 성관계가 너무 순수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을 나쁘게 하지 말라고 관계의 질을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로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아름다운 관계의 질을 나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었죠? 가늠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은 모두에 의해서 honored 영예롭게 존중되어야 하고 and the marriage kept pure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결혼의 침대는 우리 결혼의 침실 이라고 하죠? 그 결혼한 두 부부 사이에 침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should be kept pure 순수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God's will is for you to be holy to stay away from sexual sin God's will 여기서 will은 뭐 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가스의 수식을 받았기 때문에 명사인 거죠. 의지라는 뜻이에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뭐다? is for you to be holy 당신이 거룩한 것입니다. So 그러므로 stay away from sexual sin 성적인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stay away 자 우리 A 아니면 B가 답이 되겠네요. 그쵸? 아까 A는 순결의 아름다움이었고 B는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죠. 보통 이런 거를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Then each of you will control his own body and live in holiness and honor not in lustful passion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는 그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control 그리고 and live in holiness and honor 거룩함과 명예 영예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성적인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자 그런데 끝에를 보니까 not in lustful passion 뭐가 아닌 상태로 이제는 lustful 이라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lustful feeling or connected with strong sexual desire 어떤 느낌과 감정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connected with 뭐와 strong sexual desire 강력한 성적인 갈망 이것에 늘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호색의 음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제 다시 와서 보면 lustful의 수식을 받고 있는 passion 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죠. 이거는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탕한 정욕이죠. 음탕한 정욕이 아니고 여러분들 각각은 그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거룩함과 명예 속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God has called us to live holy lives not impure lives 대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대요. 뭐하도록 to live holy lives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또 뭐가 아니고 not impure lives 불결한 삶이 아닌 pure가 순수한 이니까 그거의 반대말이죠. impure 불결한 삶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when you abstain from sex until marriage you are keeping that future relationship pure 당신이 abstain from 이 삼가 하다라는 중요한 수거죠. 뭐뭇을 삼가하다 끊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until marriage 결혼 때까지 성관계 성관계 성관계를 삼가할 때 끊을 때 당신은 are keeping that future relationship pure 당신은 그 미래의 관계를 순수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마지막 문장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성관계라는 말이 들어가서 불결한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 그 결혼할 사람과의 미래의 관계까지 생각하며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즘 빠르게 변하는 그런 미디어의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순결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CCM을 보면 New Song이라는 팀이 When God Made You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을 때라는 제목의 노래를 볼 수 있는데요. 후렴 부분이라고 생각된 부분이 좀 많아서 일단 첫 번째 후렴을 좀 볼게요. I wonder 나는 놀랍다 라는 말이에요. 의아해하다 궁금하다 라는 말도 있죠. What God was thinking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거 언제 When He Created You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실 때 이 CCM은 아마도 사랑 고백을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I wonder if He knew everything I would need 내가 또 뭐가 궁금하고 놀랍냐면 그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셨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모든 꿈들을 come true 이루고 성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거든.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러한 필요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나의 이런 꿈들을 다 이루어주게 하시지 않으셨나? 어느 정도의 그 꿈을 이룬 그런 성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에서 또 아름다운 것을 느꼈습니다. When God made you He must have been thinking about me.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을 때 그분은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었겠다라고 하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thinking about me. 나에 관해서 생각하고 계셨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을 때 너를 처음 만들 그 당시에도 나를 고려하시고 생각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겠지. 내가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매력을 잘 볼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딱 맞는 짝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가사를 이 노래에 넣은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나만 아름다운가?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상대 배우자를 끝까지 이렇게 손을 잡고 변함없이 나가시면 되고요. 또 그 부부의 침실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미래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순수함을 간직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눈앞에 있는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있을 아름다운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